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 얘들아 아아 사랑합니다 너 하지마 내가 할 거야 아 나도 할게 진짜 할게 아아아 나도 예뻐요 예뻐요 아삭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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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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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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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슷한 것까지 우린 뼈속까지 다름 아이 창피하다가도 모습 깔면 가름 볼스킨에 비치 앞만 살펴도 난 아름 계산은 울어도 눈치는 빠름 임기를 넣자 내 안 알기만 아플 헛스, 헛스, 넌 마 보이 싹둑싹둑 따름 우리 이름이 틀린다면 뚜룩뚜룩 맞아 F.A.R.I.C.E.L.I.C.L.A.C.T.C.E.T.P.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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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검은색 부르는 빛처럼 빛이 lavin' hit, make it lit, lik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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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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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저희 소울 첫 번째 무대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오, 재미있게 못 보신 것 같은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니까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저희 두 번째 무대는 또 새로운 무대들로 준비했는데요. 어떤 곡을 준비했죠? 저희가 어떤 곡을 준비했냐면요. 아이들의 노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이들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요. 혹시 아이들 어떤 곡인지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네, 누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떤 곡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을 설명해 주시죠. 저희 아이들의 킹카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진짜 대박 택배친 노래 할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떤 곡인지 감이 오시나요? 싸이의 강남 싸이의 강남 싸이의 강. 요즘 굉장히 4세비 아이돌로 떠오르는 곡인데 약간 힌트를 한번 해주시기 바랄게요. 안무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떤 곡일까요? 뉴뎃스. 맞아요, 뉴뎃스의 하이프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baby Got me lov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ailing you 나도 말해줘 내가 내게 뭐랄다 난 널 거는 달라마 Maybe I could be the one 나를 믿어 반반 너무 looking for a smile Maybe I could be the one I could be the one If you're not and not lately 너무 신은 매일 매일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oming from right now I just wanna hear my Cause 아 와 여러분 팩북도 참가하면 어떻게 가야 되죠? 이럴 때 이럴 때 Let's go Cause I, I, know what you like for I'm a Im going from right now 눌렀지만 나를 눈 뜨면 내 꿈 High boy 너무 원해 High boy 니가 자네 다 비키고 와 마빌봐 yeah, new boy Take him to the sky 너와 하필이 보인 그대가 와 마빌봐 yeah, new boy Take him to the sky 너와 하필이 보인 다 비키고 와 이번 무대는 좀 더 신나게 킹카로 가보도록 할게요 Hey, you want me No one to sex, sex, what I'm here Hey, you want me No one to kiss, kiss, what I'm here We want you, welcome, so we're we more 다시 디렛네 머리부터 월등까지 눈부셔 빛이 났네 우적이 온니 아들 내 패션을 따라하네 아름다운 영화의 하루 혼자 아름답네 이 파티에 정글에 드릴 것 같아 I'm the first day kid 태어나서 감사의 everyday 미름드댄는 날 다 봐도 나 여기 있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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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의 대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소울이었다 여러분 저희 이름이 뭐라고요? 워 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아트컴퍼니 수울 검색해주시면 저희 많은 영상들이 뜨니까요 여러분 저희 많이 관심 가져주실 거죠? 네!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일 잘나가는 수울 앞으로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